그리고 진짜 사나이 제작팀에게 듣는 캐스팅 비화 나름 히든카드로 생각했던 게 사실은 샘 해밍턴이었거든요 대학년도 군을 한번 경험해보겠다 해서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샘 해밍턴의 활약이 컸죠 류수영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줬죠 류수영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 쪽에서도 기대치가 높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류수영씨가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자기의 캐릭터를 스스로 고치면서 저희 연출 쪽하고도 그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